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웃아웃! 지금 저한테 마음 흔들린 거 딱 들켰어요 안녕하세요 반전 매력의 소유자 143 엔터테인먼트 습생 임준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이지 플래닛 출연을 위해 지금 막 오징어 게임에서 1등 하러 돌아왔는데요 기념으로 달건화를 챙겨왔습니다 짜잔!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이 달고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달하게 녹여줄 저의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걸 알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다들 다른 사람 투표 그만해 이러다 준서 데뷔 못해 10초 남았습니다 저 임준서의 이런 반전 매력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깐부가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143 엔터테인먼트 소속 6층... 죄송합니다 아...